영화 반도의 새 예고편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편, 굉장히 새로운데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최종화면 기능을 통해 시청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해당 선택에 따른 미공개 영상으로 연결해 주인공 정석을 조종하여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미소녀 연예 시뮬레이션이나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벤더스테이츠의 방식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텐데요. 이렇게 공개된 9개의 영상은 아직 개봉하지 않은 반도의 초반부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최종화면 선택지에 따른 엔딩 도출을 위해 그 순서는 약간 섞여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이번에 공개된 반도 내가 선택하는 감동원의 운명은 영상과 이 영상의 최종화면을 통해 각기 다른 결말로 이어지는 8개의 영상 그리고 이전에 나온 메인 예고편까지 총 10개의 예고 영상을 편집해 저의 예상대로 타임라인을 정렬해본 영상입니다. 아직 반도 내가 선택하는 감동원의 운명은 영상을 플레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 먼저 플레이하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도 개봉전 4분 미리 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야 뭐 그 배 타고 들어가서 차만 가져가놔 하면 되는 거야. 뭐 어려울 거 있냐? 미쳤어. 거기 또 들어간다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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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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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나는 거기 가볼 테니까 우리 한정석 씨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좀 이게 좀 우리 그만 좀 봅시다. 성 괴롭지 않아요 이게. 빠이빠이. 나는 왜 안 들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출발해. 빨리 출발해. 빨리 출발해. 빨리 출발해. 살고 싶으면 타요. 그 군인 놈들은 몰라. 아저씨는 들기사가 처음인가 보네. 원래는 민간인을 구출하던 군부대였어. 지금 미친놈들이 되거렸어. 61번 빨리 안 나가! 61번! 해가 지면 움직이자. 내가 또 나서야 되나? 죽여 그냥! 죽여! 잡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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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